린드 호스트 맨션에 오늘은 4불을 보러 왔어요. 예약해가지고 왔대요. 예약 안하면 없대요. 어린이도 저렇게 조그만 어린이도 돈을 받는데요. 어른은 40불이고 어린이는 또 안 물어봤네. 아이고 추워라. 오늘은 춥네요. 강바람이라서 이렇게 쎄네. 쎄네요 강바람이. 오늘 12월 30날 토요일. 미국은 지금 정오 12시 조금 넘었나? 한군데 들려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놀다가 갈려고 왔습니다. 뭐가 떨어지네 이제 빈집, 우박인지 네. now...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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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